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사진 촬영하나 지금 망 보고 있어요. 뱃뱃하고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네. 변신 중. 도와주세요. 멤버들을요? 네.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모양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달려야죠?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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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사실 좀 심이라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기대 이상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수빈이, 수빈이. 이거다. 이건가? 옷도 이쁜거 입고 좋아요. 섹시 컨셉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뭐 하던 건데요.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시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어떡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몰래요? 아 빨간색 입술. 뭐예요?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샘미언니 클로즈업. 진짜? 어떻게 해. 샘미언니 클로즈업. 엄청 클로즈업이죠? 망했네 나는. 피부 다 나오겠다. 배에 있는 거 덜 왔습니다. 뒤에 왜 이렇게 됐어요? 옷가 너무 다 커서. 옷 이쁜 거 없어요. 그렇죠. 화이팅. 아이고. 잘 먹었죠? 잘 먹었죠? 물이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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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 bureau TRUE. 네. 이거요 а. 뭐.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용이예요? 시청자. 이것은 트위터 용입니다. 나왔네요. 마친놈이 야당에 빈소하는 건 아닐까요? 얼마야? 얼마야? 같이 찍으세요? 티엘 조이 쌤 리코 주이 비 티아 하샤 와니아 미니아 지휘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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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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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휘 방송 나간 거 봤어요? 네? 방송 나간 거 봤어요? 아 저 아직 못봤는데 동생들이 봤다고 하면서 웃겼다고 하는데 동생들 본격적으로 다 다 다 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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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주세요! 라니와 안무 따라잡기 챕터 1 5, 6, 7, 8 1, 2, 3, 4, 5, 6, 7, 8 챕터 2 라니와 안무 따라잡기 데이블 챕터 3 ieri 지' indie 스트레스 이 동작들을 노래에 맞춰서 한 번 춰볼까요? 네! 저희 막내라인 4명 조희언니랑 티에랑 시아랑 저랑 같이 일요일 모으니깐 휴식하러 왔어요. 가로수길 가기로 했어요. 뭐 할 거예요? 가로수길에서? 저요? 커피 먹고 싶어요. 커피요? 커피는 뭐하고 싶어요? 저는 옷 사고 싶어요. 쇼핑. 단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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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요? 단호 일단 막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시편이 이쁘죠? 이거랑 이거랑. 가서 하나 더 샀어요. 나는! 언니요? 언니 뭐하고 싶은데요? 나는! 코피! 코피! 코피요? 코핑! 잘 날게요. 잘 날게요! 잘 날게요! 어?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저랑 비언니는 옛날에 집에서 다닐 때 집이 가까워서요 동대문도 많이 갔었어요 아, 나는! 아, 너는 수언니라 가지고 너는 수언니라 가지고 괜찮아, 너랑 같이 가자 애교 카페 가고 싶은데 어? 가자! 고양이 카페 갈래요? 고양이 카페 가자 근데 강아지 카페가 더 좋은데 없잖아 고양이 무서운데? 아니야, 안 무서워 진짜? 나 고양이 무서워! 아, 괜찮아? 여기 얼마에요? 아, 이거 귀엽다 여기에서 33,000원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아, 당연히 팀장님 시동 탔 것 도망쳤어 여기 타! 팀장님! 빨리 오세요! 일러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놔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호호! 오세요! 얼마야, 얼마는 넘어?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19,000원이면 넘어요. 우리 다음에 와서 살게요. 팀장님이 보는 것이 돈이 없네요. 제가 팀장님 보면은 왔고 와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기 고양이, 고양이. 가자. 고양이, 고양이. 엄청 많이 가야되네? 어디 가려고? 고양이 카페. 고양이 좋아하는 거야? 저 동물 엄청 좋아해요. 동물 짱! 거기 있어. 고양이 카페까지 우리 돈 내고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내나 하면은 가. 팀장님이 카드 떨고 도망가셨어요. 좀 잡아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 언니 여기 있어요. 충천의 고양이, 충천의 고양이. 맞아? 5초. 네, 맞아요. 진짜 6초? 오, 진짜. 진짜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오, 신기했어.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요? 아, 강아지 알레르기도 있는데 워낙 좋아해서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여기가 못 만지겠다. 강아지 카페 가고.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도도해. 너무 도도해. 너무 도도해 버리니까 못 만지겠어요. 언니, 이 통 안에도 있어요. 챙겨요, 언니. 야. 야, 옹아 안녕. 미안 겨루고 있어. 아, 불 떴어. 뭐야. 난 이쁘게 해봐. 필터 올릴 거란 말이야. 귀찮은 것 같아. 제가 고양이를 제일 좋아해요. 아휴, 진짜 좋아해요, 고양이. 그럴 거. 오, 야. 이 형. 운을 늦게 해봐. 네 분은 주제하는 용탈에 배고파요 배고파 뭐라고요? 공경선생에 가자 공경선생에 가자고 공경선생에 가자고 일라와 요구르트 한 잔이 땡기네요 티엘 쇼이 띠아 하샤 뭐 먹을래? 밥 먹을래? 컵케이크 먹을래? 컵케이크! 내가 컵케이크 먹을래? 컵케이크 컵케이크 어디서 먹어? 몰라